전설 야당 고래 배 속에서 살아나온 조선 어부 고래 등 같은 집 관용어 어원 18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상도 울진 분산진에 사는 한 어부가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작살로 전복을 찔러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손바닥만큼 큰 전복이 잘 잡혔기에 어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작살을 내리꽂으며 전복 사냥에 열을 올렸습니다. 어부가 콧노래까지 부르며 일에 몰두했을 때 갑자기 큰 파도가 출렁이더니 배를 뒤집었습니다. 바닷물에 빠진 어부는 헤엄치려 했으나 뭔가가 덮쳤고 주변이 컴컴해졌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타듯 휩쓸려 내려가 어딘가로 떨어졌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부는 어하니 봉봉해진 채 사방을 둘러보려 했지만 눈뜨기 힘들었습니다. 이 끈적거리는 액체는 뭐지? 어부는 직감적으로 거대한 고래에게 잡아먹혔음을 깨닫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고래 뱃속이 작살을 휘두를 만큼 넓었으므로 온 힘을 다해 사방을 찔렀습니다. 이놈아 왜 나를 삼켰느냐? 빨리 나를 토해내거라. 어부가 쉬지 않고 연신 여기저기 작살을 찔러대자 고래는 아픔을 참을 수 없어서 몸을 비틀다가 그를 토해냈습니다. 고래의 뱃속에 있던 어부는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음과 동시에 진공청소기에 빨려가듯 밝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난데없는 고통에 시달렸던 고래는 재빨리 어딘가로 사라졌고 어부는 때마침 근처에 있던 나무배를 타고 서둘러 바닷가를 향했습니다. 고래는 생전 처음 겪은 통증으로부터 어부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각자 죽기 살기로 반대 방향으로 나간 것입니다. 해안에 도착한 어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몸을 살펴봤는데 피부가 흰 소처럼 허옇게 흐물흐물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어부는 불길한 기분을 참고 조심스레 자기 머리와 얼굴을 터듬어봤다가 또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잠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인데 그 사이 수염과 머리털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아 매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고래 뱃속의 위산으로 인한 결과였지만 어찌됐든 졸지에 대머리가 된 어부는 너덜너덜해진 옷차림으로 터덕 터벅거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부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백인처럼 하얀 피부에 대머리가 된 남편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부가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주자 아내는 살아 돌아온 것만도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셨구먼 참말로 운이 좋아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온 어부에게 불행 중 다행이라느니 천운이라느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행운이라느니 하나같이 긍정적으로 말하며 위로해줬습니다. 고맙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네. 어부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며 살다가 나이 90이 넘도록 장수하다 죽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17세기에도 한 어부가 고래로부터 봉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어부는 벼랑간 나타난 고래에게 삼켜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칼로 뱃속에 상처를 내며 자기를 토해내게끔 유도했습니다. 예상대로 고래가 어부를 토해낸 덕분에 살아나왔으며 다만 머리털이 거짓말처럼 없어졌다는 내용이 송호이익의 송호사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래에게 먹혔으나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집에 있으면 좋겠구나. 경상도 울산 주점마을에 사는 청년 어부는 어느 날 고기잡이 나가려 준비하다가 어머니로부터 만류를 받았습니다. 청년이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밤에 사나운 꿈을 꾸어서 그렇단다. 아무래도 걱정되니 집에 있으렴. 어머니는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다며 아들의 조업을 말렸지만 청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감히 출항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인지라 돈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무사히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청년은 어머니로부터 꾹 얘기를 들어서인지 마음 한편이 조금 꺼림칙했으나 애써 무시하며 작은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달리 다행히 날씨가 맑았고 바다에는 물고기도 많았습니다. 어부는 열심히 금을 찔하며 물고기를 잡다가 문득 멀리 내다보니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어부는 미소 지으며 다시 일에 몰두하다가 뭔가 이상한 직감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어부는 달아나고자 급히 노를 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굴에 찬물을 맞는 듯한 느낌과 함께 어부는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으나 어부는 바닷물 속이 아니라 컴컴한 골의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내 깨달았습니다. 어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 어부는 어둠 속에서 옷을 더듬으며 칼을 찾았으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떨어진 모양이네. 어부는 손으로 더듬어 부근에 있는 칼을 발견해 급히 집어들었습니다. 일단 찔러보자. 어부는 어둡고 축축한 상태에서 고래 뱃속의 곳곳을 칼로 찔렀습니다. 아픔을 느낀 고래가 요동치자 효과를 확인한 어부는 나아가 내장을 마구 도려냈습니다. 뱃속이 두꺼워 칼질이 쉽지 않았지만 어부는 더 힘내어 열심히 찌르고 잘라냈습니다. 이 방법만이 내가 살아서 나갈 길이야. 어부는 생각하길 고래가 죽으면 물에 뜬 상태로 바닷가로 떠밀려 가리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몸부림치다 얼마 후 숨이 끊어진 고래는 파도에 밀려 해안까지 옮겨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래가 난데없이 해변으로 밀려오자 사람들이 구경하려 몰려들었을 때 청년이 고래의 입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순간 청년은 입을 열어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며 갈증이 나니 마실 물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간신히 살아나온 청년의 사연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청년이 죽은 고래의 주인임이 그 자리에서 인정됐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청년은 구사일생으로 생활한 후 요즘에 비하면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는 행운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무렵 고래고기는 매우 비싸게 고래됐으므로 청년은 자신이 사냥한 고래를 비싼 값에 팔아 농사짓기에 좋은 논을 사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에 연유해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을 고래실 혹은 고래논이라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고래 등 같은 집이라는 표현은 거대한 고래 등의 색깔이 큰 집 기와 색깔과 비슷한 데서 연유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래 등 같다는 덩실하게 크고 우람하다를 뜻하고 고래 기와집은 웅장하게 큰 기와집을 가리킵니다. 또한 입의 말 다 듣자면 고래 등 같은 기와집도 하루아침에 넘어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먹는 사치가 심할 경우 금방 거덜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천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